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방송인 하리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유기겸 보호센터 사랑이 너무 고맙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외된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네. 꾸준히 나눔의 기쁨을 실천하고 계신데 나눔의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되잖아요. 이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도 그 기쁨을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에서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네. 참 미수 씨의 따뜻한 마음 많은 분들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각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초점 시작합니다. 황금소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고난 뒤의 행복이 찾아온다고 하죠. 힘든 시기이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행복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계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과 어려운 위술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자, 추첨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행운의 숫자는 37번. 자, 37번에 이은 두 번째 행운의 숫자는 몇 번이 나오게 될까요? 오, 38번이네요. 자, 37, 38 연이어 숫자 나왔고요. 어허! 세 번째 행운의 숫자 36번. 네, 30번째 숫자가 연이어 나왔는데요. 네, 번째를 10번째 행운의 번호 추첨합니다. 자, 6번이네요. 여섯 번째 행운의 숫자도 알아봐야겠죠. 1번입니다. 자, 이제 2등 보너스볼 추첨하겠습니다. 5번! 자, 932회 로또 당첨번호 정리해드립니다. 37번, 38번, 36번, 15번, 6번, 1번이고요. 2등 보너스볼 당첨번호는 5번이네요. 지금까지 97대 황금손 방송인 하리수 씨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